윤현민과 백진희가 7년 만에 결별했다. 윤현민과 백진희는 지난 2016년 종영한 드라마 내 딸 금사월을 통해 인연을 맺었으며 드라마가 끝난 뒤 그해 4월부터 교제를 했다. 열애 소식이 알려지면서 연예계 공개 커플이 됐으나 7년 만에 결별하게 됐다. 윤현민 소속사는 두 사람이 최근 결별했다라며 각자 바쁜 일정으로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자연스럽게 결별하게 됐다라고 말했다. 다만 이들의 결별 소식에 몇몇 우리군들은 결말은 예상했다는 반응을 남겨 눈길을 끌었다. 그 이유는 윤현민이 전소민의 전 남자친구로서 당시 환승연의 의혹에 휩싸였었기 때문이다. 배우 윤현민과 전소민은 지난 2015년부터 공개 연예했으나 그해 12월 결별했다. 이후 윤현민은 백진희와 2016년부터 교제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. 당시 윤현민과 백진희는 이미 두 차례 불거진 열애서를 부인한 바 있었으며 전소민은 sns를 통해 이미 오래전부터 이별을 암시하는 글을 게재했다. 그 이유는 윤현민과 백진희와 2016년부터 이별을 암시하는 글을 게재했다. 그 이유는 윤현민과 백진희와 2016년부터 이별을 암시하는 글을 게재했다. 윤현민과 백진희와 2016년부터 이별을 암시하는 글을 게재했다.